네. 총선 일정이 하루 이틀씩 당겨지고 있는데요. 한 분, 두 분 지금 총선 수정과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일주일 전이었나요? 공직 사퇴 시한 하루를 남기고 청와대를 떠난 분입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변인직을 그만두신 게 딱 일주일 됐나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딱 일주일이네요.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그 사이에? 쉰다고 쉬었는데도 몸이 아프더라고요. 잇몸도 다 붓고 새벽에 잠도 잘 못 잤고. 일을 안 하다가 놓아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일을 너무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하다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어제 올리신 그 글을 총선 출마 선언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무방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 언론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글을 보고 어느 지역에 출마할 건지도 거의 나온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글에 보면 일요일에 721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겪었던 일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분석하기에 이 721번의 노선을 보니까 남가자동인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광진구 화양동까지 가더라. 출마 지역은 광진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종점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전혀 아닙니까? 이게 복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인의 아내지만 메타포가 오히려 정치에서 더 강하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희 집 앞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가는 버스가 그겁니다.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참 많으신 줄 아는데요. 저도 아직은 정해지질 않아서 마땅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에게 좀 많은 걸 맡겨놓은 상황이라서요. 아무튼 그 721번의 복선이 깔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 드리면.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항상 정치인들의 발언 중에 현재로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 광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느 곳도요. 어느 곳도? 그래요. 지금 그 보도는 보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변인님을 여러 곳에 놓고 인지도 조사를 돌렸다라는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기에 의정부 울도 있고 고향도 있고 송파도 아니 서초도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도 드셨어요? 참 여러 군데를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물음표도 갖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겸허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막 방방 떠버리면 이도저도 되지 않고 또 혹은 저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 신중하지 않으면 전체 판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도 마음 가는 곳은 딱 있는 법 아니에요? 마음 가는 곳? 글쎄요.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 지금까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던 중간 결론은 비례대표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하구나. 그렇죠? 이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역구 줄만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SNS에서 마지막 글에도 보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당히 맞서 보겠다고 했고 그 얘기는 쉬운 길만을 선택해서 가지는 않겠다는 제 다짐과 포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그건 당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요하게 묻고 있는 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다고 보면.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정 지역구는 말씀하시기에는 또 미정이라고 합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과 한번 맞붙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자기 구도는 또 있을 법도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의 정치 문화를 안 좋게 만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겠다고 해서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지만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들을 여전히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 글쎄요. 제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등을 돌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또 추가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러면 그런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든 사람은 사실은 300명 국회의 모두라고 볼 수 있지만 범위를 좁히면 그런 걸 주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원내 지도급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이제 대변인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였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년 가까이 공을 들였었고요. 대통령과 여야정이 함께 만나서 뭔가를 논의하고 방향을 잡자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 자체가 1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가동시키려 하니 그제 가서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약속이라는 게 이 정치 안에서 통하는 것인가 그리고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본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실망감도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변인이다 보니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막말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그래 저렇게 살면 돼 저렇게 싸우는 거야 저렇게 토론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가장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뭐라고 어떤 특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출모와 관련해서는 딱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출마를 물어볼 때 대변인께서 이제 그 결심이 서 있지 않을 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언급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꼬마들이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지금 첫째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의 의미가 뭔지 엄마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엄마는 앞으로 집에도 맨날 못 들어올 거고 너랑 있는 시간도 더 없을 거고 라는 거를 계속 주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겁먹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저의 미래가 그렇게 확정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이 나름의 인격이 있고 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간다면 아이도 이해하고 저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아이한테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본격 반응이 나올 단계는 아니군요. 꼬마 아이들이.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각자의 이유로 선택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직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나가는 데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다 당선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당선 이전에는 공천도 보장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운영이라는 거를 함께 해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와의 어려운 상황들 입법에서 모든 정책들이 걸리는 상황들에 대한 간절함,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또 나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관련해서 이거는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이 또 일도 하셨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적격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쳐서 부동산은 어떻게든지 잡겠다라고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직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부동산 문제였고 그래서 당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도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 혹은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본인의 해명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본인의 요구사항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본인은 어떤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자산의 상당수를 내어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받아들여질지는 글쎄요. 저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